미국의 인권전문가들이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한국사법당국의 강제수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전단살포를 문제삼자마자 압수수색 등을 강행한 건 한국정부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맹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 비판 대신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강행에 유감을 표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책임을 강조해왔던 미국의 전직 인권관리들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직후 강행된 대북전단살포수사에 대해서만큼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굴종으로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김여정의 위협에 즉각 수사에 나선 한국정부를 비판하면서 한국의 대북협상력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2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용납 못할 행위라고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자 같은 날 김창룡 한국경찰청장은 대북전단살포에 경찰이 미온적 초동조치를 했다고 질책하며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로버트 타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국경찰에 대한 지휘권은 대체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여정은 물론 한국국도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의 정보가 안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하고, 그들의 정보가 안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 이 행동은 그 행동은 이 행동인데, 이 행동이 있다든지, 이 행동을 말했다는 것을 말했다고, 그 행동을 말했다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공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8년째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주도해온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의 반응은 그들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두려워하는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 일깨우기에 더욱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더욱 신경을them으로부터 어떤 반응이 뒤따를지 몰라 미국을 위협하는 데는 다소 신중한 반면 북한 요구에 번번히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 한국에 대해서는 거친 표현의 성명을 거침없이 내놓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철저히 통제하려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손쉬운 상대로 문재인 정부를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